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좀 헷갈리네요 천만 뉴스랑 같이 하다보니까 약간 꼬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좀 이거는 민감한 소식이기도 해요 민감한 뉴스이기도 한데 하여튼 그 산재 관련된 거에요 산재 뭐 산재를 은폐하려다가 적발됐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에서 최초로 첫 집단 산재 신청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언론사들에서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제가 진보적인 언론사 약간 한겨레 쪽에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약간 진보적인 거라서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쭉 봤어요 일단은 그 산업재보고 의무를 위반해서 사례가 다소 적발되는 등 산재 은폐 축소 논란이 일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산재보상 신청이 제기된다고 하네요 역시 분명한 노조죠 노조 측에서 완전 조합원 7명이 광주광역시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할 예정이다 뭐 그렇게 6일날 밝혔고 노조는 이들이 에어컨 세탁기 생산라인하고 냉장고 생산라인 컴프레스 라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라고 하네요 일단은 그 업무상 무거운 물건을 자주 취급하다 보니까 목 어깨 허리 손목 이런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산재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노조가 집단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노조 관계자는 노조원들이 무거운 물건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봐서 산재 신청을 꺼리는 사업장 문화 때문에 지금까지 신청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약간 눈치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 노조원과 상담을 한 끝에 산재 신청을 하기로 다같이 마음을 모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노조 쪽은 앞으로 삼성전자 내 다른 사업장에서도 재해자가 더 확인되는 대로 추가로 산재를 신청할 계획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전에 광주사업장은 지난해 회사 쪽이 산재 발생 사실을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고 이웃 광주지방노동고용청이죠 고용노동청에서 현장조사로 삼전 광주사업장이 산재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다수 확인하면서 사실로 드러났다 뭐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산재 관련된 이야기 관련된 소식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산재 관련된 소식들이 하여튼 좀 민감합니다 민감하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설문도 한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회사가 산재 신청을 해도 인사상 불이익 등을 안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4일 이상 치료 필요한 본부상 부상 질병에 산재 신청 않고 공상이나 개인치료 한 적도 있다 뭐 그렇다는 분들도 꽤 많네요 하여튼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또 그 기사를 좀 보니까 뭐 그래요 삼성전자 그 광주사업장 노동자들은 10년 이상 롤러컨베이어에서 무거운 세탁기나 냉장고 에어컨 등을 반복해서 조립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근골격기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데 회사는 이를 정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이렇게 보고 위반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심층 면담에서도 보니까 뭐 이 사업장의 산재 은폐 행위가 관리자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조직 문화로까지 정착됐다는 뭐 그런 증언도 나왔다 그래서 결국 이제 결국 뭐냐 뭐 숨겼다는 것인지 뭐 그런 내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노동 문화도 좀 어느 정도 바뀌어 할 필요는 있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누구 사측 노측을 떠나서 일을 한다는 것은 좀 조심스러워요 일을 일단 특히 노동일이죠 노동일 이 노동일은 진짜 안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 중요하고 사람이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는 없죠 무엇과도 바꿀 수는 없다 근데 이런 생명과 안전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기업의 분위기와 문화는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바뀌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서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사업주도 힘들고 노동자도 힘든 거예요 이게 뭐 타협점을 잘 못 찾아 타협점을 태로 이 타협점을 제대로 못 찾으니까 굉장히 좀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앞으로 봤을 때 이제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참 민감한 문제예요 이거 뭐 사측을 옹호하기도 그렇고 또 무조건 노동자 측을 또 옹호하는 것도 그렇고 어디 중간에서 줄타기를 해야 할지 참 힘든 거예요 서로 간에 잘 협의를 해서 안전하고 쾌적하고 이제 그런 현장 문화 현장 분위기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매번 노조랑 사측이랑 싸움밖에 안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기업은 결국 이제 맨날 골로 가는 거죠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매번 투쟁이나 하고 파업하고 그렇게 되면은 힘든 겁니다 사측에서는 빨리 이제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 측에서도 뭔가 좀 잘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가지고 사측에도 요구해서 이렇게 뭔가 건전한 노사 분위기가 돼야 돼요 전에 아무리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처럼 뭐 파업한다고 해 가지고 될 일이 문제가 아니다 될 일이 문제가 아니다 참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다루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하여튼 지금 언론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창립 이후로 삼성전자 창립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첫 집단 산재 신청이라서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무거운 물건이나 그런 기기류 같은 거를 자꾸 뭐 들어다 놓다 하면은 관절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기계가 하지 않는 이상이 사람이 드는 건데 특히 우리 택배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무거운 물건 들고 오르락 내리락 당연히 허리 안 좋아지죠 팔목 무릎 허리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그런 움직임에 관절이 남아 나겠어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현명에 자체하냐 작업 시간을 현명하게 줄여 가지고 해야 할지 아니면 휴식 타임을 줘야 할지 무거운 그런 기계를 들을 때는 뭐 기계로 할 수 있도록 해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방면에서 찾아두고 해결을 해야지 자꾸 뭐 회사랑 뭐 사측이랑 노조랑 뭐 싸워 가지고 무조건 할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합의점을 잘 찾아 가지고 현명하게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제대로 안 풀리면은 분명히 이건 정부 측에서도 가만히 또 안 있을 거예요 여기 산재 쪽은 또 상당히 민감하게 오더라고요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요즘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제 현장 분위기 이제는 많이 좀 바뀌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첫 소식이다 보니까 좀 흥미롭게 봤어요 흥미롭게 봤고 지금 기사에도 많이 나와요 지금 산재 관련된 이야기들 많아서 이런 작업 환경은 개설해야 한다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은 너무 또 이거 가지고 또 이슈와 해서 자꾸 또 사측과 노조가 또 싸우다 보면은 결국 삼성전자도 분위기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네요 염려돼서 좀 슬기롭게 지혜롭게 노조하고 사측하고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이 최고고 사람 생명은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다 이상 영상 마치겠어요 자막은 여러분